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가기 전에 우리 책에도 프린트물에 보면 앞쪽에 부동산학에 접근 방법은 제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너드렸지만 나중에는 할 거예요 기본 가면 거기에 종합식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 접근 방법 있죠? 그런 거 그냥 참고로만 하고 넘어가시고 안 다뤘는데 어떡하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체계로서 나중에는 할 거예요 어디서? 기본 강의 때는 할 거예요 그러나 기초에서는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은 언급 안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부동산의 특성으로 건너갈까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도 프린트물 펴놓고 기초서는 그냥 진도 페이지 맞춰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굳이 기초서 내용까지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1월에 가면 제가 기본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군데군데에서 읽으시라고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에 따라서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주로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영속성입니다 얘는 사용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증성으로서 토지를 만들 수 없다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개별성 개별성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비대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접성은 연결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토지협회는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연결성입니다 부, 영, 부, 개, 인 다섯 가지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에서 토지 용도는 다양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필요에 따라 합치고 나눌다 나눌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은 환경이 바뀐다 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 환경이 바뀌고 행정적 환경이 바뀌는 건데요 방금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보는 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특성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이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비이동성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고 영혼이 계속된다 그럼 여쭤볼게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와 관련이 있는 특성은 영속성이요 그래서 영속성으로 말하면 아마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부중성 말뜻대로 증가시킬 수 없어요 늘릴 수 없어 그 말은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생산성 그래서 토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땅 퍼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는 매립이나 간척은 토지를 이렇게 옮겨 놓는 토지용의 전환인 거지 토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 토지 양은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개별성은 똑같지가 않다 다 달라요 비대체성 아예 똑같지가 않다 모두 다르다 그리고 인접성은 토지 옆에는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초 과정에서 뜻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 다음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사람과의 관계 토지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난 특성으로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얻어낸 특성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특성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을 다용도성이라고 해요 토지는 쓰임새가 여러 가지다 그 땅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토지의 쓰임새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다용도성 용도의 다양성이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근처에 같은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면 이만큼을 합치거나 함에 따라서 토지를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병합과 분할을 함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해지는데 여러분 토지는 어떤 모양일 때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성이 높아질까? 네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데요 부동산 학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말은 안 쓰고요 정방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직방형? 장방형 그럽니다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모양일 때 유용성, 쓸모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바꿔갑니다 병합 분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아울러 위치의 가변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이 없었는데 공원이 새로 들어섰어요 좋은 거죠 그렇죠? 학교가 들어섰어요 사회적 환경이 바뀝니다 전철력이 들어섰어요 GTX가 지나가요 도로가 넓어졌어요 경제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무슨 제도가 시행됐어요 정책이 시행됐어요 행정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거기까지가 총놈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이제 부동산 경제론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여기서부터 강론이에요 그리고 강론은 기초를 특히 더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론 아까 오늘 진도의 뒷부분에 수요와 공급 부분을 나머지 시간에다가 집중할 거예요 천천히 좀 더 천천히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지게 합시다 여기 부분에 경제론의 출제 비중은 5문제 12.5% 5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매년 요정도 나와요 갈까요?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수에는 이것저것 좀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수에 읽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안 한 걸 읽으면서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습하는 거는 어느 정도만 하면 좋겠다고요? 프린트 한 장짜리 그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체계도에 있는 내용 왼쪽에서는 아 이런 체계구나 암기 안 해도 돼요 체계도 그냥 구조만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정도만 가볍게 이런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수요 여러분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계획이에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 그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는 먼저 이거부터 잡자고요 기간이냐 시점이냐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주어진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냐 시점이냐부터 먼저 잡고 이제 수요와 수요량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로우 개념 유량 그리고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량과 저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 유량입니다 일정 시점을 전제로 성립되는 게 저량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동안 흘러 들어온 물의 양 흘러나간 물의 양 이게 유량 개념입니다 현재 저수지에 그어있는 물의 양 이건 저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와 같이 일정 시점을 명시하실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 뭐고 저량 일정 기간을 명시하실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 뭐고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이야기할 겁니다 유량은 흐를 유자 써서 유량이고 저량은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저량 스톡인데요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과를 100개 먹는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값들이 혼자서 사과를 100개 먹는데 많이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적게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먹는다는 느낌은 혼자서 100개니까 많이 먹는 거지 그런데 1년에 100개 이렇게 말하면 많이 먹는 건 아니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 하나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65일에 100개니까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 달에 100개 이건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100개 이건 사람이 아니죠 기간을 어떻게 명시했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죠 이게 뭐예요? 유량인 거죠 그래서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여러분 천만 원 본대요 천만 원 본대요 오 많이 보네 한 달에 많이 보는 거죠 오 많이 보네 1년에 조금 보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명시해야 명확해지는 개념 이게 바로 뭐다? 유량인 거죠 반면에 갑돌이와 글돌이고 둘이 친구인데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말하기를 야 을돌아 네 전 재산이 얼마야? 그럴 때 너 지금 현재 네 전 재산이 얼마야? 그 뜻이죠 다시 강의실에 앉아계신 분의 수 이 말은 제가 지금 말한 강의실에 앉아계신 분의 수 그럼 현재 앉아계신 분의 수를 말하는 거죠 한 달 동안에 앉아계신 분의 수 그런 뜻 아니죠 지금 앉아계신 분의 수 그러니까 인구수는 뭐냐면 저량인 거예요 도시인구도 그래서 저량이고 서울신구도 저량이고 대한민국도 저량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량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하는 변수들인데 어떤 거냐면 보세요 갑돌이가 한 달 동안에 번 돈 또는 일 년 동안에 번 돈 뭐 일주일 동안에 번 돈 아주 작게는 한 시간 동안 번 돈도 좋아 자 이렇게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단어들을 써요? 자 한 달 동안 번 돈 이런 거를 뭐라고 보통 한 달 동안 번 돈이든 일 년 동안 번 돈이든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을 뭐라고 해요 단어가? 급여 연봉 월급 시급 야 국어 짧네 진짜 국어 짧아 엄청 국어 짧아 아니 다시 한 번 말해봐요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을 뭐라고 하냐고 수입 좋아요 수입 소득 확장 되잖아 더 확장시켜봐요 연봉 할 말이 없나 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이 수입 수익 그리고 수입하고 수익 다르죠? 그리고 수입 달라요 수익 수입 수익 수입 그리고 수익 다 달라 자 제일 첫 번째는 비읍이야 수입 두 번째는 수익 기억이야 수입 그 다음에 소득 소득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월급 전부 다 일정 기간 번 돈 맞아 틀려 맞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이잖아 근데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번 돈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위주 마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잠깐만 순령업 소득은 유량이야 저량이야 순령업 소득은 유량이야 저량이야 임대료 수입은 지대 수입은 그리고 순수익은 노동자의 급여나 노동자의 월급은 노동자의 임금은 유량이잖아 그러니까 일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게 소비 여러분 이제 밥상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세요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순간에 먹을 수 있어야 없어요 순간에 순간에 먹을 수 있어야 없어요 밥 한 그릇 고민이 돼요 순간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몇 분은 줘야 돼요 10분이요 저처럼 그런데 제가 강의하다가 목이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제가 짬밥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없었어 점심시간이 점심시간이 그 시간대에 배정을 해갖고 선배들이 시간표를 그래갖고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15분이야 최대치가 그럼 밥을 미리 시켜놔 그래갖고 밥을 미리 시켜야 국이 식거든 국을 말던가나 밥을 말던가나 후락 다 먹고 입까지 닦고 15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상황을 10년 이상 하니까 이게 밥 먹는 게 되게 빨라졌어요 나빠졌고 그래갖고 맨날 집에서 타박 소리 듣는 거 있죠 맨날 맨날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밥 먹으려고 하면 다 먹어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른 분들하고 식사할 때가 제일 제가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신뢰를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식사 속도를 맞추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좀만 밥 먹는 데 집중하면 다 먹어버려요 그분은 싼 분들밖에 안 먹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간은 줘야죠 그러니까 가게 소비는 뭐야 유량이야 제가 밥을 빨먹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게 소비는 유량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쌀 20kg가 들어왔어 집에 자 가족들 모여라 그리고 제가 요일 땅 가면 순간에 다 먹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의 소비량 그러니까 가게 소비는 무조건 뭐라고 유량 이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가게 소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량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일정 기간 단에 소비량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 생산량 시간을 줘야 만들 수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도만이 걸려요 시간이 생산량 시간이 걸려요 거래량 순간에 거래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순간 거래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계약서 한 페이지 계약서 쓰는데도 시간 걸리겠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에요 한 달 동안의 거래량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막 금방 클릭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하루 동안의 거래량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죠 보통 일반적인 거래량 같은 경우를 부동산의 거래량은 무조건하고 다 시간이 걸리는 따라서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전부 유량이에요 반면에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변수 이거는 뭐냐면 강의실에 아까 앉아계신 분의 수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돈이에요 이게 빌린 돈이고 이게 합친 돈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이게 내 돈, 빌린 돈, 합친 돈이 기재가 되는데 이것은 현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서 금액이 얼마인가가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량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간혹가다 말하기를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는 SK를 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KT를 전 써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전화한 양이 아니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통화량은 아셨죠? 네 여러분이 전화한 양이 아니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뭐라? 네 통화량이고 저량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나 가격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 가격 강남의 아파트 50평짜리가 2억이었던 것도 저기 또 있었던 거 아세요? 있었어요? 강남의 아파트 50평이 2억 있었다니까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어 그러면 3, 40년 전에 2억이었다고 그런데 지금도 2억이에요? 아니잖아 20억 이상 되잖아 30억 50평이면 40억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나 가격은 변하지 그래서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언제 1억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재고량 지금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의 양 그럼 주택에 무슨 재고량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는 새로 만들죠 그럼 만들 때 시간 권리 안 건들려 권리죠 그럼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 그런데 기존 주택 공급량 기존 주택은 저량이지 그 기존 주택을 우리 뭐라고 그래? 재고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택의 재고량이란 기존 주택의 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규가 붙으면 유량이고 기존이 붙으면 저량이야 그리고 재산 아까 갑돌이 재산 저량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 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걸 딱 한꺼번에 쫙 암기한 다음에 안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잘 암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내용 이해하고 보시고 머릿속에 입력하셨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뭔 얘기인지 감이 와요 감이 올 때가 와 그러면 그 다음 때 하나도 안 틀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급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간혹 가다가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단어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거 비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테스팅하는구나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수요량은 유량의 수요량도 있고 저량의 수요량도 있어요 일정 시점에서의 수요량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량도 있다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과 유량의 수요량이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수요나 수요량은 구매한 게 아니에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다? 의도된 양이에요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하려 하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여기서 구매력이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그런 수요를 유효수요라 그래요 이제 구매력을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대출받으면 내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요? 생기는 거잖아 그럼 대출이 대출금도 구매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구매력의 경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일단 구매력이 있어야 돼 그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돈이 있어야만 유효수요고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다 돈이 있는 유효수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사고 싶어 근데 주머니에 돈도 있어 그게 유효수요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이제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제가 사과에 대한 갑의 수요표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수요표를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 잠시 동안 우리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다 가격을 쓰고 여기다 수량을 쓰는데요 왜 그런지는 이론 강의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가격을 여기다 써 양을 여기다 쓰고 여기는 0입니다 이 그림을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좌표축, 좌표축 그림 그릴 때 여기다 뭐 쓴다고? 가격 없어요 여기다 뭐 쓴다고요? 수량을 써 여기다 뭐 쓴다고요? 0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접근하고 그럴 때 이렇게 영어권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한글로 안 쓰고 가격이니까 이렇게 쓰고 수량이니까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표축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십시오 그냥 약속입니다 여기다 나타낼 거예요 이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볼까요? 가격이 천원일 때 20개 산대 그러면 천원 20개를 여기다 찍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800원이면 25개를 산대 그래서 25개 찍습니다 600원이면 40개를 사고요 그리고 400원이면 60개를 사겠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림 그릴 때 말이죠 이렇게 그어야 돼 이름은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는 왼손잡이인데요 이거 안 돼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안 돼 꼭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관행이고 그게 읽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하향 곡선 혹은 우하향 모양 그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좌우가 있고요 좌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관행이 좌우와 상하 중에 뭐를 먼저 읽어요? 좌우를 먼저 읽어요 그다음에 상하를 읽어요 그다음에 좌우 이게 있을 때 좌에서 우로 읽어요? 우에서 좌를 읽어요? 좌에서 우로 읽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상하로 읽어요? 하상으로 읽어요? 상하로 읽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오른쪽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우 그다음에 아래를 향해 있죠? 하 향해 있다는 말은 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을 맺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 하, 향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여 그런 뜻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맺음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끝맺음을 그 끝맺음이 뭐냐면 우하향 곡선 하든지 우하향의 형태 하든지 우하향 모양 하든지 뭔가 갖다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인데요 이거 수요 곡선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냐고 이거 우상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공곡선 모양 볼 거예요 좀 이따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읽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을 때 봐요 이거 우상향 수요가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상향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네? 얘도 우상향이고 얘도 우상향이고 그런 일에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우상향 이거는? 우상향 같은 거네? 똑같잖아 그림이 똑같잖아 바보야 그러면 좀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른 거잖아 누가 봐도 다른 거잖아 자, 그럼 다시 잘 봐봐요 이건 아직도 정을 못하시고 우상향 그런다? 세상에 우상향이 어딨냐고 아니 우상향 이동 이거는 우상향 형태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상향 우하향 이거는 끝매짐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하향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여 그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하향 이동인지 우하향 곡선인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뭐라고 말해? 자, 수요곡선 어떻게 생겼나요? 우하향 그래요? 그럼 이제 공급곡선 보세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어느 주로 이동하는가요? 우하향 수요곡선 우하향 공급증가 우하향 헷갈려 미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결론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연습을 명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니까 우리는 가기 전에 자, 수요곡선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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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우하향 형태 우하향 아니, 이동은 아니요 우하향 형태 우하향 모양 아셨죠?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냥 우하향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수요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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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말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그림하고 헷갈려서 막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모양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가격이랬죠? 그렇잖아요 가격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네? 그럼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니까 무슨 가격이에요? 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명품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니, 이게 가격인데 수요에 대응해 그럼 무슨 가격? 아니, 수요가격이야 그냥 수요에 대응하니까 수요가격이야 그래서 이 가격은 다 수요가격이라고 600원 수요가격 400원도 수요가격 800원도 수요가격 자, 그럼 이쪽에 양이죠 양이잖아요 그럼 수요에 대응하는 양이니까 40은 수요량이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에 가격을 뭐라고 그러고 수요가격 이쪽에 양은 그렇죠? 그럼 좀 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공급할 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급곡서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그럼 이제 모양도 여러분이 말할 거고 이때 가격은 무슨 가격일까? 공급 가격 이때 양은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잘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맞춘 준비를 잘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출발을 잘못하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공급할 때마다 헷갈려요 막 그래요 그건 공부를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뭉개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딴 것과 충돌을 일으켜요 헷갈림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가 좀 될 때 헷갈림이 와요 그런데 그 헷갈림이 공부가 잘 돼서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헷갈림은 상관없는데 잘못 정리해서 오는 헷갈림은 나중에 정리할 때 무진장 혼동돼요 공부할 때 애 먹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으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수요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래요 그러면 수요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봐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이게 빗어지면 줄고 이게 싸지면 얘가 늘고 이런 걸 반비례라고 그래요 그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는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칙과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법칙은 달라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절기상 우리나라는 늦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입동 지났으니까 겨울이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 겨울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예의 없이 봄이 온다 맞아요? 틀려요 망설이는 분은 가끔가다 봄이 오지 않고 여름이 온 적도 있었어요? 이 겨울 지나면 100% 봄이 오죠? 예의 없이 그래요 자, 그런데 다시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수요 법칙 보실까요?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준다 O, X 그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은 가격이 비싸지는데 오히려 수요가 되는 물건도 있어요 명품 같은 거 그런 거는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격이 비싼데도 수요량이 느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건 예외예요 그럼 대부분의 100개 중에서 96개나 7개가 그래요 그런데 서너 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그런 것을 법칙이라 그래요 왜 대부분의 그런 걸 법칙이라 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안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늘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이론을 전개시킬 수 없어요 봐봐요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수요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그럼 무슨 이론을 전개시켜 나가 그래서 사회과학의 이론은 대부분의 걸어함 100개가 있을 때 96개나 7개가 걸어함 이걸 법칙, 원칙이라 그래요 서너 개 그렇지 않음, 이건 예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걸어함을 아까 수요 법칙, 수요 법칙도 그래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해요 이렇게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항상 감소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걸 연습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답을 객관식에 나올 때 이번에 문제가 딱 나왔어요 맞혔어요 다음에 또 물었어요 또 맞혔어요 다음에 또 나왔어요 또 맞혔어요 이래야 아는 거지 이번에 맞혔다가 다음에는 또 틀렸다가 이번에 맞혔다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언제나 같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예요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대요 갑하고 그런데 갑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의뢰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대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량을 한번 볼까요? 300원일 때 30개 산대요 300원일 때 40개 산대요 그럼 시장 전체로는 몇 개 살까? 70개 사요 70개 네 70개 산다고 두 개 더해서 시장 전체의 양은 70개예요 그 물건이 300원일 때 갑은 30개 사고 을은 40개 사니까 시장 전체로는 70개 사는 거지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장의 수요 곡선을 구할 때 개별 수요 곡선으로부터 시장 수요 곡선을 어떻게 구했나요? 양을 합했죠 그렇죠 양을 합했죠 양을 합하는 건 수평으로 합하는 건가요? 수직으로 합하는 건가요? 수평으로 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평으로 합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수평이야 이게 수직이고 이렇게 더한 거라 양 양 양 30 40 더하기 70 수평으로 합한 거예요 수직으로 합한다는 말은 가격을 더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한다고 그런데 이게 34의 심에서 나왔다고 틀린 걸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 과정에서 공부한 것만 갖고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남았다고요 그럼 제가 아까 총평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34의 시험은 33배보다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3월 달에 가면 여기가 달라져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웠는지 시험 보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마음을 3월 달에 가보세요 이게 왜 어렵다고 그러지? 왜 이 문제를 5월 달에 가보세요 어? 나는 작년 문제 푸니까 70 몇 점 나왔어요 80 몇 점 나왔어요 그런데 왜 어렵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새로운 시험 있죠? 그런 시험은 자기한테는 항상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유사 1회로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시험은 3월 달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이없는 기초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올 거다 여러분은 35회 시험에 유사 1회로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너무 어려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2025년 3월 달에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 그런 문제 지금 방금 제가 기출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잡으면 진짜 웬만한 건 다 맞아 난도가 하이익 문제도 진짜 많다고 60점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적이고 쌍용 나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안 풀면 되는 건데 뭐 그게 뭐 학교과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잡수고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면 돼요 제가 방금 수평합이랬어요 수직합이랬어요 수평합 그러니까 400원이고 얘는 20개 산대 400원이랬서 30개 산대 그럼 더야 안 돼 그러면 50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곡선이 된다 이건 기초과정에 하나 우선 알아두세요 하나 더 더할 게 있어요 기본과정에 그러나 기초과정에서는 수평으로 합한단만 알아두시면 돼요 절대 수지갑이 아니다 책도 써있어 앞으로 가면 책에도 다 있고 그래요 기본서에도 그런 얘기 체킹해드리고 합격서에도 있는 이야기 그대로 시험에 남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의 수요와 관련해서 수위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수요량이 변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여기 수요량이 변하면 여기 수요량이 변하고 여기가 수요의 변화할 때 수요의 변화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요 다 수요량이 변해요 결과는 이쪽이 결과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쪽이 결과면 쟤는 뭐예요 그렇죠 원인이지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뭔가 봐요 해당 가격이에요 원인이 해당 가격 때문에 결과가 수요량이 바뀌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요곡선이죠 여기다 가격 쓰고 여기다 수량 씁니다 그런데 가격이 600원일 때 40개 산 대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대 800원으로 그럼 수요량이 준대요 그럼 대응점이 여기서 여기로 곡선상에서 이동하네 가격이 떨어진대 그럼 수요량이 늘어요 곡선상에서 이동해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면요 원인이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고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걸 바래요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쭤볼게요 원인이 뭐예요 가격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렇죠 해당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 해당 가격 딴 건 다 빼고 해당 가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격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가격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가서 다른 게 나왔을 때 그거고 헷갈려요 난 가격이라고 외웠는데 다른 가격도 있고 생산요소 가격도 있고 아 이런 가격이 나오는구나 근데 오로지 아파트면 이게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이라 해야 돼요 그럼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이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인데 단독주택 가격이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거든요 근데 건축자재 가격이네 그래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요 자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수요량이 바뀌잖아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수요의 변화니까 여기 양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다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둘 다 다 결론은 뭐야? 결과는? 둘 다 결과는 뭐냐고 수요량이 바뀐다고 수요량이 변하나 수요의 변하나 둘 다 수요량이 바뀐다고 그럼 뭐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원인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원인이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면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해당 가격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격 사과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과 가격이 변하면 내 사과의 양이 들었네?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죠? 우리는 당분간 저거를 우측 이동만 할 거라고요 왜? 좀 전에 우리 수요곡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우아향 곡선, 우아향 형태 일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아향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우아향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아향 곡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이동을 수요곡선 우측 이동을 우상향 이동하고 같이 알려드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곡선 이동에서 어느 쪽 이동이라고? 우측 이동 그럴게요 우측 이동 이걸 먼저 잡아요 자 수요가 줄었어요 그러면 어느 쪽 이동이에요? 좌측 이동 그럴게요 시험에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대부분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이동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먼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인 걸 알았습니다 됐죠?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면 뭐고? 수요량의 변화 해당 가격 이외의 의인 때문에 바뀌면 수요의 변화 그러면 잘 봐봐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소득이 바뀌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원인이 지금 해당 가격이야 해당 가격 이외야 그러면 이거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그렇죠 수요의 변화지 여러분 소득이 바뀌어서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늘었대 그럼 질문이요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느는 게 정상이야 소득이 들 때 수요량이 주는 게 정상이요? 느는 게 정상이니까 정상제예요 정상이니까 정상제예요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들 때 수요가 늘어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화도 있어요 소득이 들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 소득이 들면 수요량이 늘고 소득이 줄면 수요량이 줄고 이게 정상적인 재화인데 소득이 들 때 수요량이 주는 재화도 있더라 그럼 이거는 뭐냐? 비정상자라고 안 하고 열등제라고 해요. 열등제는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었으니까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열등제의 대표적인 얘가 뭡니까? 중고품. 중고품 있죠? 중고품이 대표적인 열등제. 그래서 소득과 반대로 움직여.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줄고 소득이 줄면 수요량이 된다. 그럼 정상제니 열등제니 그건 소득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탤 거예요. 어떤 걸 보태느냐? 대체제 보완제를 보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헷갈려요라고 해요. 이 헷갈림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는 헷갈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 초기에 헷갈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네. 소상님도 만나고 그래요. 수업시간에 집중도 떨어지고 어떤 분은 오늘 또 아까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의 우리 반 앞쪽 분은 많이 앉아계시지만 이런 정도의 강의 4시간 하면 거의 다 기억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신 분도 제가 기억한다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해서 7주를 본다고 하면 7주 후에 제가 그분이 합격하겠다 못하겠다 그걸 짐작 못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괜찮아요? 축적된다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할 때 저는 지금 보는데 헷갈려요. 이거 좋아. 3월 달에도 헷갈려요. 좋아.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다가 10월 달에 헷갈려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실력이 막 염으로 갈고 되려고 할 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개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개 모자라. 2개 모자라면 다음에 공부할 것 같아 안 할까? 해요. 2개 모자라면 해요. 10개 모자라면 할까 안 할까? 안 해. 10개 모자라면 안 해. 10개 모자라고 아예 내 갈 길은 아니다 그러면 안 해. 그런데 2개 모자라면 합니다. 3개 모자라면 합니다. 1개 모자라면 쉭쉭쉭 그럽니다. 이 신청 무조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언제 조용히 한 번 있어야 돼. 2개 모자라는 분. 3개 모자라는 분. 4개 모자라는 분. 다시 공부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한 10개쯤. 개론 10개 모자라고. 민법도 10개쯤 모자라고. 이런 분들은 잘 안 합니다. 아 이건 내 갈 길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헷갈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제가 헷갈릴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X가격이 상승했대. 그런데 X를 콜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콜라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콜라의 수요량이 주는 대신에 같은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사이다 수요가 되는 거지. 그럼 콜라와 사이다는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관계라는 거예요. 용도가 비슷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두제와 간의 관계예요. 이번에는 제가 부동산으로 바꿔볼게요. 제 아파트로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는다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인교사 시험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와 빌라도 나왔고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덜어 나왔어요. 그런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제는 뭐냐? 용도가 엇비슷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만족이 채워지는 두제와 간의 관계를 대체제라고 하는데요. 콜라와 사이다, 사과와 배, 커피와 홍차, 아파트와 단독주택. 이것은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원인이 해당 가격이 아니잖아. 여기는 단독주택인데 여기는 아파트잖아. 만약에 여기 단독주택이면 여기도 단독주택 가격이라야 수요량에 변하고 보세요. 단독주택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파트 가격이니까 이건 수요에 변하지. 해당 가격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을 누릴 때 뭐라고 이라고 했죠? 해당 가격. 그냥 가격하지 말고.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는 전부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엑세 가격이 상승했는데 저게 커피래요. 커피 가격이 상승했고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거기다 넣어서 먹는 커피크림의 수요량도 준대요. 그러면 커피와 커피크림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준대요? 그랬더니 인테리어 수요도 준대요.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요. 보완제는 따로따로 소비하기보다는 같이 소비함으로써 만족이 더 늘거나 주는 제와 관계. 그래서 보완제는 커피와 커피크림, 실과 바늘, 버터와 빵 이런 것들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그러나 암기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개론은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해예요. 그다음 소비자의 예상이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세요. 물건값이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요. 사긴 사야 되는데 올라갈 걸 예상하면 지금 살까? 더 이따 살까? 그렇죠? 수요량이 늘까 줄까? 늘어요. 느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떨어질 걸 예상하면. 네. 떨어질 걸 예상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수요량이 줄어요. 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 수요량이 바뀐다고 그랬죠? 결과죠? 그런데 원인을 볼까요? 원인 했죠?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리고 소비자의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저거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파트고 아파트 가격이니까 수요량의 변화 아닌가요? 그러는데 예상이 붙어졌나. 이거 해당 가격 아니에요. 해당 가격은 뭐가 붙으면 안 돼. 그냥 아파트 가격 상승 그것만 있어야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이런 말이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건 뭐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헷갈리지 마요. 자, 한 번 얘기했어요. 시험 때까지 열 번 더 얘기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물어봐요. 29의 기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한 번 얘기해 드렸고 이제 1월 달에 가면 다시 여러분 기본서 갖다 보여주셔서 기출 문제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수요의 변화예요. 이렇게 또 말한다고. 또는 이제 다시 3월 달에 가면 기출 문제에 보여주면 이게 수요의 변화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응용 문제 짚으면서 이게 수요의 변화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헷갈려 미치겠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의 예상. 예상자가 붙었으니까 수요의 변화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해당 가격만이 원인에서 해당 가격만이 수요의 변화에 변화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은데 또 잊어버릴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린 쉬었다가 제가 입장만 바꿔서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하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거 마무리 복습까지 해드립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하시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